경상북도 문경시에서 만난 오늘의 부자농구.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농지의 작물 정체는? 이게 사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없다? 어린 묘목입니다. 이게 가수원으로 옮겨져서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묘목 대량 생산농가. 한 15만 주 정도 20가지 됩니다. 사과를 맺지 않는 앙상한 가지의 마법 같은 기적. 사과나묘목으로 연매출 12억을 올리는 홍우진입니다. 사과묘목 농자 운영으로 연매출 12억 원. 보진 구자농구의 성공 비법은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적격 공개됩니다.